야 저기 우리가 한 번 술다며 하냐 많이 먹을 거야 아 나 여기도 아가씨들 아니 왜 이 시간에 여자끼리 눈동사들 아 나 근데 저기 그때 진짜 조그마다 아 되게 아담하다 그때 저기 우리 까마저 레닉스 아니 셋 다 레닉스구나 여기 여자끼리 뭐해요? 아니 왜 이래 어머 니 뭐 어딜 많으세요? 왜 때려 지금 머리를 야 얼떡 때렸어 아니 왜 자꾸 애를 때려 야 이 나쁜 짓이야 니가 내 눈을 내먹어 머리끄덜을 그려 머리끄덜을 그려 어? 아까 그 조그마한 아가씨 어디갔어요? 어? 저기요 그 위 아가씨가 야 오늘 세초 남자 세 명 사이로 갔어 이 여자가 이 여자가 이 여자가 야 근데 거기 자리를 잘 찾아갔네 저 원래 같은 일행이에요 아 일행이야 아예 진작 얘기하지 어? 아이고 저기 저기 여기 우리 어머니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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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사모님 들어오세요 사모님 이번에 애들 자리거든요 야 아 저기 생코풀이구나 석태자 저기 우리 양동칠촌가 저기 미안한데 그 바지 뒤로 빤스보이거든 그 바지를 좀 올리던가 빤스를 내릴래요 저기 내려와요 잘못하고 넘어가요 뒤로 여기 누구세요 아우 나 할머니 너머머리 이쁘지겠는데 아 왜 남자가 없을까 옷을 할머니처럼 입어주는가 아우 근데 이붕이 났는데 뿌염해야겠네 어저께 뿌염했는데 우리 마이랜드의 대표 권미녀 아우 이 숨막히는 팀 야 이붕치고 이붕치 뭐지 야 너 이런거 떼니까 그 만화영화 나르토에 나오는 조지 아니야 조지? 조지 몰라? 뿅댕이라고 야옹님을 널 받는 데 있어 조지 안 써 룰룰룰룰룰룰 고기 먹으러 갈 시간 고기 먹으러 가는 길은 언제나 가볍게 룰룰룰 야 졸라 빨라 룰룰룰룰 고기 먹으러 갈 시간 룰룰룰룰룰 고기 먹으러 갈 시간 오늘은 닭꼭지 발 씻게 룰룰룰룰룰 착한내지 구월적 룰룰룰룰 아 왜 이렇게 튀는데 왜 살이 아파지지 우리 유진이 어 들어와 우리 유진이 야 그 바지가 작아서 터졌잖아 이만 잠깐 쉴게요 잠깐 쉬었다가 마무리합니다 유진이 룰룰룰